여러분 이게 무슨 고기로 보이시나요? 공국에서 우리 한집에 아마 처음 보실 겁니다 아 여기가요? 애저가 없어요 오늘은 전북 향토 음식 애저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에 돼지고기였습니다 전라도는 초장은 안 먹네요 아 순대도 초장에 찍어 먹으라고 그래요? 캣닙하고 김치가 제일 맛있다 비계도 정말 별미 없고 국물은 건강해지는 맛이었습니다 여기 덜어주세요 이렇게 아 배고탕을 이렇게 마지막은 빅붕무스를 부어 칼칼한 국물로 마무리합니다 앞으로도 향토 음식 잘 부탁드릴게요 구독하시고 재미있는 가게 정보 받아보세요